네 앞에 게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포트폴리오 짜고 이런 게 지금 그렇게 쉬운 게 나중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파이코인이 나중에 상장하면 당장 이거를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 상장 안 했을 때는 이런 걸 하시는 거죠. 파이코인 상장해도 유틸리티를 갖고 이거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좀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민지우아빠라는 분이 이런 식이거든요. 가령 노란색은 금이에요. 주황색은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미국 국채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은 미국의 10년째 30년짜리 채권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렇게 많이 올라요. 그런데 주식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천우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꼭 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은. 지금 파이코인 100% 하시는 분, 3년 하시는 분, 1년 하시는 분, 락업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팔아서 쓸 게 있고 계속 채굴할 게 있고 더 얻을 게 있고 특히 파이 결제 매장 하시는 분, 파이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 그 다음에 여전히 채굴하시는 분, 노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이가 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변에도 사람들 보면 돈이 한 번 들어올 때는 10년간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안 들어오고. 그렇게 돼요 대부분. 돈 들어온다고 계속 들어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그것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돈 버는 것은 열심히 하거나 운이 좋으면 벌을 수 있지만 돈 지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면 못 지키죠. 그래서 이제 당장 파이코인 상장돼 보세요. 똑같이 채굴해도 희비가 갈리죠. 그런 게 그런 거를 예방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마지막 단계다. 지금 오픈메인 내전에 프로필한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여기서 마지막에 프로필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인플루언서 하는 거.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뭐 우승택이다. 뭐 팔로워도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저 아직 하나도 올린 게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프로필 세팅을 들어가는 거죠. 프로필을 새로 세팅하는 걸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이 있고. 유튜브 하세요. 인스타그램 하세요. 트위터 하세요. 저는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를 들어간 거죠. 유튜브를 들어가니 보니까 이제 소셜미디어 어카운트 이거를 내라. 그래가지고서 유저네임은 이거고.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들어가면 유튜브에 이제 SD라이프텍 뭐 이래갖고 유튜브 채널명을 유튜브 핸들이 유튜브 채널이구만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그리고 에스드라이프텍 2하고 서브밋 했더니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아 이게 WWW 이거 HTTPS 이거로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했는데 다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뭘 잘못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파이코인 계정명은 우승택인데 제가 유튜브 계정은 유튜브는 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안 된 거더라고요. 자기 프로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이에서는 이 프로필 마지막 포트폴리오의 오픈메인넷 이전의 프로필을 이 마지막 단계로 이 포트폴리오 아홉 개 중에 여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한 것 같다. 제가 이 스탠포드 대학교 생각 디자인 스쿨의 그 매뉴얼 필드 매뉴얼 대로 보면 현재 이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걸 다 배우고 가르쳐 줄 미국 유학 안 가도 여기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 젊은 사람들을 재발했으면 좋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시총이 얼마냐면 1.2조 달러거든요. 1.2조 달러 이게 블랙락의 투자 매니저가 한 5조까지는 갈 것 같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5조까지는 갈 것 같다. 5조 4천억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러면 한 4배, 5배 정도 오른다고 앞으로요. 시간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할 게 없다. 나머지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이런 게 전부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자산 클라스 다각화가 안 된다. 이게 자산 클라스 다각화가 안 된다. 완전히 뭐가 올라갔을 때는 대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뭐가 나쁠 때는 같이 나쁘고 뭐가 좋을 때는 같이 좋고 이러면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블랙락 펀드 매니저가 얘기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짤 지금 인공지능이니 오니 이런 게 같이 움직인다. 그런데 다행히 엠제세대 젊은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엠제세대 젊은 부자들은 옛날 부자들과 다르게 무슨 부동산이니 채권이니 주식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하고 싶어한다. 지금 그런 거를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다. 파이코인이 시장에 나오면 전혀 달라질 거예요. 엠제세대들이 바라는 그 인공지능, 디지털, 웹3, 웹3.0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상품이나 증권처럼 사고팔구가 아니라 실물경제에서 쓰이고 각국경제에서도 장부기임용으로도 쓰이고 상품결제용으로도 쓰이고 세금 납부용으로도 쓰이는 화폐가 딱 나오면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전부 포트폴리오 개념이거든요. 실제 그런데 이게 포트폴리오 나 돈 얼마 있는데 이거 포트폴리오 좀 짜주세요. 이런 거는 10억 이하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이거 테스트넷 2 지났고 테스트넷 3, 1이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클래스 다각화, 산업 및 기업 다각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있는 거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요. 제이콥스, 브라질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요 증가가가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금리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도 금리와 시장 상황에 사실은 연동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파이코인처럼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이 전통 자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말고 다른 것을 원한다.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증가해버렸다. 이게 올름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려서 진정한 다각화가 이게 안 되더라. 그 이유는 지금 세계 정치가 변화했고 인공지능이 부상했고 세대별 시장 영향이 특세대별 시장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같은 젊은 층이 기술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니 인공지능이니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익숙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을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람은 지금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보유 명사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암호화폐 대명사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 정말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쓸 거예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는 아니잖아요. 가상 자산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나서 저런 단계를 지나서 오픈메인넷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오픈메인넷을 하기 전에 3단계에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저렇게 아홉 개 짰는데 오픈메인넷을 하게 되면 이게 대대적으로 여기서부터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돼요. 다시 짤 거라고요. 우리도 우리 채굴하는 사람도 오픈메인넷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저 여태까지는 그냥 채굴만 하다가 아 이거 노드 유틸리티 그 다음에 그래서 파트너십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냥 아 나도 나도 그러면 지금 파이코인을 지금이라도 더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면서 저한테도 많이 찾아올 거라고요. 그러면 파이코인을 더 많이 확보할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하는 거죠. 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손가락으로는 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상담해 드리려면 젊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스탠포드 대학교 저기 디자인 싱킹 디자인 스쿨의 네 번째 단계가 오픈메인넷이에요. 여기서 시제품이 나오는 거죠. 상장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장 이전은 시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파이코어 팀에서 밝힌 거 보면 오픈메인넷 기간 동안은 그 폐쇄형 메인넷 지금 폐쇄형 메인넷 이 생태계에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조건 1, 2, 3, 4 했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KYC가 지금 6천만 명 중에 몇 명이 됐는지에 또 달려있다. 이 오픈메인넷을 한다라는 것은 이 폐쇄형에서 이 파이어월 방화벽 해커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파이어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는데 다른 사람도 들어오게끔 이제 하는 것이다. 외부의 여러 가지 뭐 저기 인터넷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지갑이건 뭐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공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들도 들끓죠. 그래서 지갑 KYC 비밀구절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오픈메인에 가게 되면 지갑도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파이어월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훔치겠다는 너무 예태까지는 별로 안 훔치고 아직도 카카오톡에 비밀번호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오픈메인넷 가면 위험해요. 이거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고요. 다섯 번째 단계에도 오픈메인넷 이후에도 상장 시점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시제품 갖고 여러 가지 를 봐야 되니까요. 여러 동기신들이 달라붙는지 시초가는 얼마에 가서 붙는지 그 다음에 기존 파이어원님들이 락업이 풀렸을 때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의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도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한번 예측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시장에 덜렁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고 KYC 통과된 사람들 다 보고 KYC에서 50% 락업한 사람 25% 락업한 사람 그 다음에 온체인 락업을 더한 사람 이게 몇 개 있는 사람 이런 거를 다 해본 다음에 시장에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게 올해 12월에 한다 그러면 상장 1월 달에 해도 되겠네. 그래서 안 그럼 3월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어쩜 6월까지 기다려야 시험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가령 오픈메인넷을 했어요. 오픈메인넷은 딱 했어요. 상장은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령 우리 커피도사님 얘기하는 미국의 크라켄 코인 거래소라고 해봐요. 그러면 크라켄 코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보는 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크라켄 비트코인에서 코인을 다른 거랑 바꾸는 비트코인 파이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이랑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달러로 들어올 거 아냐 미국 거래소로 하게 되면 그럼 미국 거래소는 환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외부하고 연결할 때 제일 먼저 연결하는 게 거래소랑 연결하겠죠. 은행하고 연결하겠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픈 메인넷 이후에도 상장 시점은 제가 보기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하고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다 해서 얘네들이 로드맵을 보면 지금 앱을 어떻게 한다 플랫폼을 어떻게 한다 블록체인 어떻게 한다 커뮤니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던 다섯 단계로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시장하고 공감 거래소하고 공감 감독기관과의 공감 파이오니어와의 공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지금 이 단계죠. 지금 오픈 메인넷 앞두고 지금 오픈 메인넷 두 달러만 세 달러만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빡세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 직원과 필요없는 직원 따라오는 직원과 따라오지 못하는 직원 당연히 코어팀 바뀌죠. 여기서 그 다음에 오픈 메인넷이 시제품 만드는 거죠. 이 시제품 갖고 이제 거래소 하고도 해보고 은행 하고도 해보고 환전도 해보고 이게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파이오에스 달러만 있다가 파이 비트코인도 있다가 파이코리아 원도 생길지 모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장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은 어디를 하지만 한국은 어피트랑 한다. 이런 전반적인게 스탠포드대학 띵킹 디자인 스쿨의 교재에 나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 좋아. 저도 이런거 다 참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덕택에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 같이 공부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무튼 멤버십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이게 포트폴리오를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채굴이나 뭘 해야 되는데요. 이런걸 이제 그런데 그래야지 제가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러다 다음에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직원을 뽑아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유튜브 영상 예쁘게 만들고 컴퓨터 잘하고 이런 직원도 있지만 이게 금융에 대한 거라든지 또 제가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직원을 뽑아야지 다른 사람들 문제를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직원을 몇 명 뽑아야 되는지도 멤버십 회원이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멤버십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 돈으로 해도 되는데 아직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공감하기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 아이디어 내기 그다음에 시제품 만들기 제품 시장에 출시하기 이 다섯 단계를 지금 아주 FM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범생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운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같이 늘리군 구닥다리가 공부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면 너무 좋겠다.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